반주를 먹는 술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? 살짝 조금, 아주 조금. 사실은 의학계에서는 소량의 음주도 삼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공복에? 공복에든 밥을 먹고 나서든 아예 안 마시는 사람하고 조금 마시는 사람하고 많이 마시는 사람하고 생존국선이 제1자 커브를 하고 있는데. 양광모 선생님 얘기로는 소량의 음주도 피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직 전체적인 합의가 돼 있지는 않죠. 그렇죠. 제2커브라는 것이 앞부분이죠, 앞부분.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이 조금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보다 높다는 것이죠. 그거를 근거로 적당량의 음주를 하면 오히려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소량의 와인은 심장 질환이라는 거에 조금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.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고요. 와인 한두 잔 정도. 그 부분이 사실 애매했던 게 제가 혼자 살 때 집에서도 요즘에는 혼술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포장이 되긴 합니다만. 그래서 와인잔하고 와인을 샀어요. 처음으로 그걸 딱 마시는 날. 이게 어디까지가 한 잔인지가 애매한 거야. 아니, 소비는 한 잔이 명확하잖아요. 그런데 와인은 잔이 이만한데.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. 와인의 한 잔은 끝까지 한 잔. 와인 잔이 이만한 것도 있어요. 그래, 그게 한 잔이에요. 거봉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. 거봉으로 먹는 게 아니고 가장 넓은 거에요. 가장 넓은 부분까지 따랐을 때 그게 한 잔인 거에요.